야! 누구누구는 충태해도 잘만먹고 잘살던데! 니가 ㅂㅂ같이 음악해서 그런거 아님? 으아악! 공습경보! 공습경보! 음악역 총동원! 음악역 총동원! 안녕하세요 락스타 규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2병에 걸려서 학교를 자퇴하고 음악을 하면 어떻게 되나?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 야! 누구누구는 충태해도 잘만먹고 잘살던데! 니가 ㅂㅂ같이 음악해서 그런거 아님? 으아악! 공습경보! 공습경보! 음악역 총동원! 음악역 총동원! 맞으니까 뼈 좀 그만 때라. 확씨 아주 그냥. 그래도 애정의 댓글 항상 사랑해.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를 중퇴하셨다구요? 근데 집에서 취업까지 안해주신다구요? 그러면 당신은 최저시급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맨날 닦고, 설거지하고, 혹은 쿠팡알바, 택배알바 등등을 하며 나 유명한 사람이 될거야! 라고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하며 열심히 곡을 쓸 준비하기 전에 우리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장비는요? 예? 장비가 뭔데요? 확씨! 자 일단 우리 장비를 사야되겠죠? 첫 한달동안 최저시급으로 저 5, 6일, 8시간정도 일을 하며 우리는 장비를 구매합니다. 우린 뭘 살까요? 맞아요 우린 컴퓨터가 필요해요. 집에 있는 낡고 늙은 저기 i3 컴퓨터가 날 반겨주네요. 항상 롤할 때만 썼었는데 이제 당근마켓으로 안녕을 외치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린 항상 고민을 해야되요. 음악을 할거면 이제 맥으로 갈건지 윈도우로 갈건지 다 필요없어요. 혼자 할 경우에는 일단 윈도우가 최고에요 한국에서는. 왜냐구요? 왜냐면 우리 유튜브에 방대한 큐베이스 지식과 해외사이트에 방대한 크랙들이 어쨌든 우리 구매를 하기 전에 우리 컴퓨터 우리 작곡용 컴퓨터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그 스펙 어떻게 맞춰야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DC의 작곡갤러리 형님들한테 물어보는거에요. 딱 이렇게 질문만 하면 됩니다. 님들 i5-6500에 랩은 4기가 하드는 500기가 정도면 충분히 음악하겠지? 메인버드는 뭐냐 아는 형인가 좋다긴가 그거 준다 그랬는데 정확히 이거를 쓰시면 우리 작곡갤러리 형님들이 어마어마한 쌍욕을 날리시면서 친절히 알려주실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샀죠? 한달 월급이 조그만한 10kg짜리 철판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컴퓨터만 샀는데 우리는 사야될게 되게 많습니다. 또 뭐 사야된다구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미디 장비, 헤드폰, 이어폰, 마이크, 스피커 등등 왜 이렇게 살게 많은거야?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한번 검색해봅니다. 네? 뭔 5인패가 20만원이나? 우리 중고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아는 익숙한 포커스칼렛 EIE 겁나 시뻘건게 아주 그냥 막 자 어쨌든 이렇게 10만원으로 우리가 뮬에서 하나 딱 구해옵니다. 그리고 뭐 미디 장비 대충 당근마켓에서 미디 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중고로 얻은 미디 장비 4구 건반을 10만원에 또 업어옵니다. 그리고 또 뭘 사야된다고? 헤드폰, 이어폰, 마이크, 스피커에 이렇게 구매를 하다보면은 두세자이치 월급이 이렇게 뻥 하고 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비를 구매한 후 우리 큐베이스로 대충 깔고 아! FL 스튜디오 될 수도 있겠네요. 유튜브를 보며 삐걱삐걱도 해봅니다. 유튜브에 큐베이스 왕초보, 큐베이스 처음 검색해보단 너무 답답하여 우리는 선생님을 한번 찾아봅니다. 학원쪽이나 개인 레슨쪽을 알아보다가 우린 개인 레슨쪽을 알아보기로 해요. 왜냐구요? 학원은 너무 멀고 개인 레슨은 가깝거든요. 그리고 학원보다 개인 레슨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구요. 자 개인 레슨 선생님을 보는데 와우 스펙이 너무 화려해요. 이 선생님으로 찍고 가봅시다. 지역은 무조건 세군데 중 하나에요. 관악, 마포, 강남이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여 우리 선생님이 계신 스튜디오로 가봅니다. 지하실에 쾌쾌한 냄새, 음침한 분위기, 습한 냄새를 지나 이상한 관짝같은 방에 들어가며 화려한 장비가 나를 감쌉니다. 와우 이거 200만원짜리 제네릭인데? 와우 이거 300만원짜리 RM인데? 우리 음악 작곡하시는 선생님들의 국룰 장비죠. 그리고 우리 처음 개인 레슨을 시작합니다. 첫 시간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작곡과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이제 만든 자작곡을 이렇게 딱 듣고 난 결심하게 됩니다. 와우 겁나 멋있어.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와우 장비 진짜 개좋네 나도 나중에 저걸로 싹 다 바꿔야지 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레슨 시간이 끝나고 이제 또 나는 알바를 갈 시간입니다. 또 알바를 갑니다. 현실 시작이죠. 알바가 끝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쭉쭉 해봅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나 나도 한번 앨범 내볼까 라는 생각과 함께 선생님한테 한번 말했는데 선생님도 권유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 뭐 선생님께서 뭐 선생님이랑 나랑 뭐 이렇게 해서 앨범 내면 되겠지 라고 한 후 앨범을 내봅니다. 근데 아시죠? 인지도도 없고 소속사도 없는데 그냥 앨범에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는 이거를 그냥 커리어 겸 포트폴리오 겸으로 그냥 기념적인 앨범을 만듭니다. 자 우리는 6개월 만에 앨범 만화 뚝딱 만들고 계속 이렇게 레슨하면서 앨범 제작하다 1년 2년이 되기 전에 1년차의 레슨을 그만두고 완벽한 장비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걸로? 내 월급으로요? 그렇게 장비를 완벽하게 맞춘 후 이제 레슨도 다 받았겠다. 뭐 하면서 먹고사이지 하다가 아 나도 레슨이나 해볼까? 하면서 애들 좀 가르쳐볼까 하며 한두 달 버티다가 레슨생 안 들어와서 공장 알아보다가 공장 한 달 만에 힘들다고 때려친 후에 우린 그렇게 쿠팡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같죠? 이거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해도 음악만으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니가 음악으로 돈을 못 벌어서 그런 사람이 곁에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녔어도 좋은 기회가 많았어도 자기가 뭐 실력이 안된다던 둥 준비중이라던 둥 뭐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저랑 같은 신세에요.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 잡으시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몰랐던 곳에서 일한 분도 좀 많더라구요. 특히 뮤지컬계에서요. 여러분들은 기회 많아요. 그러므로 고등학교 졸업은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난 세상을 다 알아! 음악밖에 없어! 자퇴하고 열심히 할거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해봤는데 좀... 왜냐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요즘 음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게 음악을 처음 듣고 와! 이건 나의 길이야!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런 사람들보다는 래퍼분들이나 힙합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분들이 돈 많이 버시니까요. 진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돈 많이 번다! 음악 한번 터지면 대박이다! 연예인 돈 걱정하는 거 아니다! 누구누구 빌딩 샀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음악한 케이스가 진짜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진짜 작곡 밴드 힙합 가수 프로듀서 이런 쪽만이 아닌 일반적인 음악하는 사람들의 삶을 미디어나 유튜브에 조금이라도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음악하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구나! 뭐 평범은 아니지만요. 음악한다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극과 극을 보잖아요. 대중시들의 시선도 그렇고 개 쪽박이냐 아니면 펜트하우스냐 거의 둘 중에 하나에요. 이게 미디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걸 보면은 자 그러므로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끝까지 버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게 인디 시장 혹은 다른 비인기 장르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르도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잖아요. 근데 내 구독자 분들 중 반 이상이 음악하는 사람일 텐데 혹시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려고요? 음악하는 사람이? 아휴 진짜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니 적어도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 적어도 A는 가져봐야 될 거 아니야 크리스마스에. 그치 미오짱? 귀여워. 아니 적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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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